슈퍼루키 꿈나무죠 엠플라잉의 유혜승 이스라엉 췄습니다 지금 유혜승씨의 화려함이 굉장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아직 여전히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관에 알아봐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져서 넓어졌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데려가셔서 동네 어르신 친구분들한테 얘가 우리 동네에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동협마을에 스타잖아요 오늘 선곡이 어떤 곡입니까? 신 선배님의 위하드 챔피언 쉽지 않은데요 6단곤에 버금가는 그런 비장의 무기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은 한번 라켓롤러 제가 또 밴드 보컬이니까 그렇지 엠플라잉이 밴드잖아요 오늘 터미네이터 같아 옆에 싹 느낌도 안울도 쉬워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라켓롤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